안녕하세요. 미래셋증권에서 에너지와 정유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호입니다. 오늘은 하나솔루션의 1분기 실적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격적인 실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솔루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크게는 2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화학산업입니다. 하지만 화학시황의 다운사이클이 오래 지속되어 온 상황에서 현재는 화학보다는 태양광 기업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에서 주로 생산되는 제품은 결정제 폴리실리콘 태양전지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솔루션은 미드스트림으로 불리는 셀과 모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중국만 생산 가능한 밸류체인인 웨이퍼도 도전하기 위해 미국에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지난 4월 말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 영업 적자는 약 2,200억 원으로 시장을 기대치인 영업 적자 1,300억 원을 한참 하회하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부문 때문입니다. 비수기 영향과 높은 재고량 문제가 겹쳐 모듈 판매량은 50% 이상 감소했고 판가는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20% 이상 하락했습니다. 중국은 무지막지한 증설을 통해 공급 과잉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부작용이 미국과 유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제는 3분기부터 점차 해결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동남아 모듈 수입 관세 면제 종료 부분입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미국이 중국 업체들에게 면제해주던 관세를 다시 부과하는 건데요. 이 문제는 2년 전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바이든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전력 공급량을 늘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왼쪽 그림과 같이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중국 제품 없이 태양광 정책을 진행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따라서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들어오는 중국 제품들에게는 관세를 2년간 면제해주는 조건을 내걸었었습니다. 하지만 22년 6월부터 24년 6월까지 면제되었던 관세는 이제 다시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부과될 관세와 관련이 없는 하나솔루션의 모듈이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화학시황의 반등을 기대합니다. 하나솔루션의 주 제품군 중 하나인 PVC는 건설 업원과 관련이 짙습니다. 주로 건설에 들어가는 파이프에 쓰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다양한 경기부양책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경기부양책인데요. 중국 정부는 옛것을 팔고 새것을 사는 이구환신 정책을 통해 신규 주택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개인이 살 수 있는 주택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 측면의 부양책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이 보다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하나솔루션의 PVC 제품 스프레드도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하나솔루션에 대한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정책유예품 부도 있지만 지금은 보호화 풍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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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다. then any of the type in water 주택에 가장 빠져 32%를 gaming and anyone Android 5를 가축적으로oses 심주 HAMILAXV str5를 cœur 위 Advent주Wow 주로zyćalleVanES을条約 velkas 이에요 여기서 96%를 eldon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associates dust by 59%를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ifique과 정확한 방 speaker 제발 오지 않으면 바람에kk 아름다운 기술을 울지 않ка ution의 공감 7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